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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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현아 태현아 하지만 내일은 시현이 매여 매여 시현아 여기 아빠 시혈아 시혈이랑 자구 와우 와우 10시2라운드 시현아 여기 봐 뭐하는 거야 시현아 여기 봐 뭐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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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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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은 날씨는? 안 돼. 제일 높은 것 같아요. 날씨 좋다. 좀 춥겠는데? 좀 추울 것 같아. 물에 들어가면? 물이 안 따뜻할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우리 표가 있으니까 되게 당당하게 가는데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은데? 그러네. 아무도 우리를 막은 사람이 없어. 와 저기 애기 수영장 되게 막 멋있게 돼 있는데? 응? 박수야! 여기 보세요. 안녕! 재밌어. 어디 가셔나? 재미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? 아빠 줘. 아빠도 먹으려고 가져온 거야. 안 뺏겼어? 안 뺏겼어. 안 뺏겼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